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례의 대장 등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출석 통보를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번 검찰에 출석하신 후에 엿새 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관해서 이거 토착 비리 범죄일 뿐이고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20단계는 지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검찰이 설 밥상 민심에 이재명 대표를 올리려고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기 전에 우원님 이름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의 휴대폰을 조사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압수수색할 때 어떤 내용을 볼지를 이름을 키워드로 입력을 해서 그 관련 내용을 뽑아내는 방법을 쓰는데 의원님 이름을 검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황당했고요. 이런 게 바로 민간인 사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검찰의 무소부리 혹은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만 무소부리의 힘으로 포렌식이라는 수사를 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추출해 낼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 기자와 저와의 관계성은 어느 것 하나 잡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적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찰청에다가 답변을 요구해놨습니다. 아직은 답이 안 오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의아한 게 다른 의원님들 이름도 나왔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과 청담동과 관련해서 의혹을 좀 강하게 제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보도한 기자와 평소에 이렇게 친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으세요? 전혀 없고요. 지금 저랑 같이 거론된 게 기동민, 김영배 의원이었거든요. 이제 기동민 의원은 그 당시 아마 법사위 간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좀 한동훈 장관하고의 말들이 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국회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도 확인할 수는 없고요. 김영배 의원님은 예전에 한번 대정부 질의 같은 거에서 좀 크게 부딪혔던 것 같고 저도 한동훈 장관하고 부딪혔던 거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크게 부딪힌 거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충성심에 서초경찰서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찰청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답변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일인지 확인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돌아가서요. 어제 소환조사 통보했다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27일일 수도 있다. 30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당에 접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번에도 통보를 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검찰 형태를 보면 굉장히 제멋대로 난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죠. 보통은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일정 조율들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든지 혹은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답변이 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죠.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요. 네.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그냥 구두로 통보를 했던 걸로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당에 대한 존중은 저희가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난사 수준으로 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소환조사를 저희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드렸고 모든 국민들의 귀에도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피의자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고 이미 이름도 올라가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은 현재 대통령 경호까지 받으면서 UAE 순방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넘어선 말을 하면 결국은 그 말들이 본인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난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수사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다른 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쪽은 성남이고 한쪽은 서울중앙지검이니까 하지만 수원지검에 출석하신 지 6일 만에 다시 소환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일단은 설이 있기 때문에 정치검찰인 거는 모두가 다 아니까요? 설 법상에 먼저 올리려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사들에 대해서 건건히 하나하나 때가 될 때마다 올리거나 흘리거나 이런 행태들을 계속 검찰이 보일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견제도 해야 되고 또 보충도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제1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검찰의 손에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거기에 대응해가면서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러면 조사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갑자기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건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어떨 때는 소환으로 부르고 또 어떨 때는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흘리고 어떨 때는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어떨 때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묶어서 하겠다고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리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까 너무 힘에 붙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도 너무 높아지고요. 그래서 정말 검찰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 더 정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조언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법무부 장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팩트 그리고 증거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좀 맞받아치는 그런 입장을 받겠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토착 비리 범죄 이런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장관을 그만두 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맞지 않는 발언이다. 맞습니다.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검찰이라면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 위에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인 건지 모르겠으나 장관으로서의 어떤 태도와 그것은 이미 다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아까 이제 혹시 우리 촌철님들도 그렇게 좀 혼돈스러우실 것 같은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응하겠다 당당하게 앞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딱 이번 검찰에 소환을 놓고는 나가시는 건지 안 나가시는 건지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뉴스 따라잡기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워낙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응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조사는 또 별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언론에 계속 흘리기 식의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소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대표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성남FC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을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본인께서 판단하셔야 될 영역이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일절 밖으로 아무래도 저는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제 개인의 의견을 밖으로 표출한 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은 드리겠지만 제가 외부적으로 의견 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최종 결정은 아마 대표님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을 만약에 출석을 하셔서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신다라면 출석하는 이른바 모양새를 가지고도 벌써 얘기들이 나와요. 지난번처럼 당에서 같이 가는 모양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나갈 건지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여러분이 나가시다 보면 언론의 기자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내부의 비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겪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세요. 소환을 받으면 같이 갈 거냐.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되면 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는 앞선 판단을 섣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가 돼서 기소가 되든 혹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치 받는 것 같은 기분인 겁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간 것에 대한 발언을 드리기는 참 조심스럽네요. 그럼 구체적인 출석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하지를 않고요. 당 차원의 대응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가 좀 분리대응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걸 나눠야지 단일 대우로 가다가 공익과 관련된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 대우로 가다가 당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제가 솔직히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당 내에서도 이런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일치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물론 고민정 의원님 입장에서는 일치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 번 여쭤봅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분리대응에 대한 겁니다. 저는 지도부에서 거의 매일같이 대표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분도 본인이시고 그래서 특히 경제 문제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만 이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터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님이라든지 조흥천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대표의 발언들이 계속 묻히는 겁니다. 만약에 현안에 대한 대응들을 하지 않고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만 대표가 말씀을 하셨다면 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대표의 발언을 보시면 본인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분리대응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오히려 저희 당을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역효과를 불러내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나경원 전 지금 이제 전이 됐네요.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진짜 나오시는지 안 나오는지 친윤이다 비윤이다 얘기가 굉장히 많고 바깥에서 이제 좀 떨어진 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나경원 전 정치인으로서 출마 하실 것 같으세요? 전문 도록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요새 그게 제일 궁금해요. 과연 어떨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로 나온다면 대표가 마지막일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자리가.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하는 대목은 내가 대표로 나가면 당선이 될까 안 될까의 고민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내가 내다볼까 말까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표 이상의 직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대표에 나오실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자기의 몸값을 최대한 높인 상황에서 그냥 멈추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 적당히 차유점을 찾아서 안 좋아하는 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큰 꿈을 가지고 멀리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도 대권을 노리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한동훈 장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할 것이고요. 또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여성으로서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자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과연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나경원 의원님의 배포를 좀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까도 잠깐 수사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정은 의원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돈다라는 또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중요한 인사 정책 돈 다 김여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네. 지금까지 한 8개월가량의 윤석열 정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가운데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었던 분들이 일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바가 있었죠. 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직을 내려놓고 나갔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부 인사 정리는 있었지만 다 나갔다 이런 얘기는 확실히 들은 적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사 수주에 있어서도 역시 또 김건희라는 이름이 또 소환이 됩니다. 몇몇 업체들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수주 받고 이런 것은 돈과 관련된 영역인 것이고 또 청와대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인사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사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여사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님한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냥 가십거리로 소비가 되든 아니면 어떤 문화 영역이라든지 좀 소프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사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님한테 도움이 될 테지만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김건희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텐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저도 여쭤보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